안녕하세요 시골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8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8장에서는 이스라엘 장노들이 단무스와 각종 짐승과 곤충 그리고 태양을 숭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세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노들은 내 앞에 앉아있는데 주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유다의 장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에스겔을 찾아왔다고 보기도 하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장노들로 에스겔이 이상 중에 만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세 같은데 에스겔 1장 26절에서 28절에 언급한 하나님의 모습을 반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손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은 바할신의 배우자 아세라를 세워놓은 자리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여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재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유다 왕국의 악하고 정신이 나간 아하스는 아스루 왕을 방문하기 위해 다메석에 갔다 와서 그곳의 우상을 모방해 만들어 하나님의 노 재단 자리에 놓고 하나님의 단은 그 우상의 단 북편에 놓는 불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뚫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 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분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장노들이 애굽의 우상 숭배 관습을 모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노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산야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노를 들었는데 향연히 구름같이 오르더라 사반은 요시아 왕 때 성경을 낭독했던 사람인데 그 아들은 타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노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폐쇄된 곳에서 비밀리에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 같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수를 위하여 애국하더라 반무수는 그리스의 아도니스 애국의 오리시스와 같은 신입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은 곧 형광과 재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 승배는 요시아 왕에 의해 한때 제거되었다가 후에 다시 생겨난 것 같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나뭇가지를 코에 두는 것은 태양을 승배하는 의식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유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소리로 내기에 부르지실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에서 젊은 댄스 가수를 보통 아이돌이라고 부르는데 그 단어의 뜻이 우상이기에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